여긴 어디에요? 동심식? 여기는 안양 리포터가 짭니다 여기는 안양 만안구청 앞입니다 지금 심하게 바람이 불고 있는 릴레이 태풍이 아 힘들어 은행을 밟아서 똥냄새가 나고 지금 은행이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일지도 않은 은행이 지금 은행에 지뢰밭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? 아 더워 아 더워 대천이 교회식 갔다가 교육이 있어서 안양 왔는데 장난 아니에요 아 똥냄새 어떡해 어머어머 아직 은행이 떨어지면 안 될텐데 와 바람 어떡하지 길에 사람이 없어요 이해 보입니까? 지금 바람 장난 아냐 진짜 할아버지 흘러낸다 어떡해 진짜 할아버지 위험하겠다 아까 어떤 할아버지 흔청거렸어요 석계역에서 아니 이름 왜 오늘같은 나오셔 어 우리는 더 비온다 왜 뒤집어져 반석이 건데 아니 500m 차인데 왜이렇게 멀어 여기 있네 어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기다 우와 와 미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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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종아리 아파 아니 우리들이 합쳐서 130km가 다 되는데 우리 합쳐서 130km 거든요 우와 우리 합쳐서 130km 거든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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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이상하네요 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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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밀려 우와 머리 어떡해 아 머리 좀 떡지겠네 여러분들 나오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저희는 괜찮아요 뭐가 와서 우리를 치지만 않으면 우린 괜찮아요 밀릴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아요 되게 예쁘게 나와있네 되게 예쁘게 나와요 되게 예쁘게 나와요 저희가 신나가 흥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흥이 많아서 아프지 않아요 흥이 많은 사람들이랑 아 이거 사진 되게 예쁘겠다 바람 날려갖고 확 이렇게 여기 거의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탈리아 예쁜데 밑에 비추면 진짜 깜짝이야 아 삽발 언제 풀었어 아까 진즉에 나를 옥지게 매는 것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아니 삽화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털어넣게 써야돼 아 우리 둘나 신발은 이거거든요 지금 건너오세요 동네방네 정준아 아닙니까 나 화장하면 정준아 같아 화장하면 다들 예뻐지는데 나는 아니 정준아 같던 얼굴을 화장해서 예뻐지는 거 아니야? 아니 언니 언니가 언니 피부톤에 맞는 화장을 안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까만 거야 21월 아이스탄이야 그런 쿠션 말고 다른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거 써야돼 파운데이션이요? 이런 거 써야될 수도 파운데이션이요? 파운맞아요? 파운? 파운 파운데이션 아니 너도 니 원래 피부보다는 좀 하얗잖아 저는 이제 톤이 밝으니까 원래 톤이? 어 오늘 톤이 밝은 것보다 언니를 더 다운을 시키면 아예 약간 까만한 짬뽔잖아 인생 되게 다운인데 나 다운되면 어떡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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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거에 다운 됐어 여기 있네 이거 쏟아 이거 뭐야? 아 팔 아파 어 여기 있네 맞네 은사 맞네 올라가면 되네 여긴 신단인데? 어? 뒤로 돌아가고 있나? 뒤로 돌아가고 있나? 아 참 저희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3시간만 달리면 돼요 이까짓건 어렵지 않아요 설교도 뭐 맘먹으면 3시간 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고고 달려보겠습니다 안녕 유후